2020년도 4.15 총선 대전광역시 서구월 관내 사전투표 빼기 당일 득표율 차이값입니다. 정상적인 선거면 특정 지역의 유권자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특정 후보에 대한 지도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0에서 3% 정도의 아주 작은 차이값이 되어야 됩니다. 그러나 여러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. 박군계는 플러스 4% 플러스 21%입니다. 미래통합당의 양형구 후보는 마이너스 3%에서 마이너스 21%입니다. 쉽게 이야기하면 동별로 최소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3%에서 21% 전산적으로 빼앗겨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박군계 후보와 함께 더해진 거죠. 이게 둔산일동을 보시기 바랍니다. 둔산일동을 보시면 미래통합당의 양형구 후보는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수의 20.8%의 표를 빼앗겼습니다. 그 표가 정확하게 누가 함께 이동했습니까 박범계 후보와 함께 이동한 거죠.